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혹시 박병창 부장님은 비타민 드시나요? 비타민 먹습니다. 네? 네. 드세요? 네. 뭐 드시죠? 그냥 선물로 받은 거 이름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바이엘, 코리아의 워너데이 비타민으로.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비타민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요. 하긴 우리 어렸을 때는 바이엘에서 나온 것. 아스피린. 아스피린인가? 네. 그거 엄청 먹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먹었지? 아스피린 하나 먹어. 무슨 간호사 그려져 있는 무슨 연고 같은 거, 그것도 바이엘 거 아닙니까? 바이엘이 그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 안티프라민인가? 그래요, 안티프라민. 하여튼 그런 거 좀 발랐던 게 어린답니다. 머리 까짐은 아까진 끼였고. 우리보다 조금 더 형들이 하여튼 호랑이 기름 많이 바르시고 거기서 안티프라민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 기분이 좀 나네요. 하여튼 바이엘 코리아의 워너데이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랑 쭉 한번 살펴봐야죠. 어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제 다우존수 산업지수는 0.3%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09,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테크주 위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6 카라 코스타 0.27%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내부적으로 수급적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징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대규모 마징콜 여파가 앞으로 좀 있지 않겠냐고 있고 지금 3월 분기말입니다. 그래서 분기말에 기관된 리밸런싱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겹치면서 우려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지켜보자. 좀 시장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골드마삭스하고 노무라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CS도 좀 하락을 하면서 어제 금융주들이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인덱스가 92.95%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93% 레벨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132원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대비 그리고 위하나가 6.569위까지 달러 대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717% 1.7% 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의나 나스닥이 더 약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나스닥이 좀 약하더라도 조금 더 힘 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은 좀 내성을 갖는 것 같죠? 전에도 우리 말씀을 좀 나눴지만 이게 1.7% 위로 올라서서 2% 가까이 갔다가 내려오면 1.7%는 1.6%도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시 1.7%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을 계속 갖추면서 이게 사실 지금 1.7%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좀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것이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 쪽에 있는 마이크론 테클로지와 인텔 이런 쪽이 어제 하락을 하고 필라이틀 대표 받은 주수가 1.6%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성장주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진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장의 경험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약 2,500조 정도 넘죠. 그런데 미국이 애플만 하나만 2천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순서대로 잠깐 그냥 더 해봤더니 아침에 더 해봤더니 1경 정도 되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합치면? 네. 1경 정도 되더라고요. 한 9,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여기 10위까지만 해도 거의 10배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나온 금액이 21조에서 30조까지 지금 언론도에서 계속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규모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조 정도 나오는 거죠. 2조에서 3조 사이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하나가 청산을 한다든지 또는 마지콜이 발작이 돼서 한 2조 정도가 시작에 나온다. 그랬을 때 일시적인 충격을 주죠,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라 오래 끌고 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말이고 월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적인 어떤 블럭들이나 외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시장에서 흡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영향을 줄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급락했다가도 다시 또 올라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상황에서 밑에서 그걸 매수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런 거래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마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아래에서 그들이 단기적으로 곧바로 매도에 내놓는가 아니면 들고 갈 것인가 이건 추후의 문제이지만 일단은 이 정도 규모는 시장에서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전기 트러우 연내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연내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네요. 이유는 배터리 공급 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요? 네. 그래서 배터리 공급 부족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좋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좀 전에 반도체 칩, 차량용 반도체 칩이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다는데 그러면 왜 반도체는 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전반적인 시황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자 하이니스가 선두에 있고 그 후에 있는 후반 겸이라고 하죠.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최선두에 있는 시가충의 상위 종목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부분도 반도체 배터리 부분도 사실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쉬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지 그중에서 똘막똘막한 종목들은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우주 ETF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계속 거론했던 거. 그거 이제 시작했나요? 네. 3월 3시부터 거래 시작한다고 그러고 좀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봤더니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종목들을 쭉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아마도 관심을 좀 많이 갖을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시장이 핫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테마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일 기원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31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세부 발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겹쳐서 그날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증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증세안이요. 왜냐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하는 재정 정책을 하는데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또 부작용도 있고 하니 일부는 증세로 해결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정입니다. 아직 실제 발표는 모르겠고. 지금 인프라 투자 발표는 지금 31일 날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 있는데 법인세가 21%, 28%. 21에서 28로. 28%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고 자본소득세 인상하고 면세 대상 법인들을 축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발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나오면 시장에는 악재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 내용과 함께 그동안에 선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선조정은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큰 하락이 나타나고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악재들은 지금 대기되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국의 내부에 있는 중국 펀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보니까 2021년 올해 한 해에만 약 1.05조 위안. 150배 정도니까 160조 정도 되나요? 그러면 1.05조 위안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80% 이상이 증시로 유입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제 발표한 게 어제 중국이 상위적 업체 0.5% 살짝 올랐는데요. 1월에서 2월에 공업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 PMI 지수하고 같은 겁니다. 제조업 지수랑 공업지수를 발표했는데 YOY로 178% 상승을 해서 중국의 제조업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중국도 이렇게 제조업 조피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시장하고 올해 시장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이런 흐름을 좀 읽어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사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흐름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작년 말서부터 올 초에는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은 이제 서서히 서서히 사그라들고 다른 어떤 논점으로 시장 이끌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인프라 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제조업 쪽에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이번 주에 가장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게 월말 분기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말에 항상 기관들이나 아니면 펀드들에서 리벨러싱을 좀 합니다. 어떤 건 차익 실현하고 어떤 건 매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은 흔히 윈도우 드레싱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윈도우 드레싱. 기관들이 자기 보유 종목들에서 주가 관리하는 것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하고 작년 가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매번 만기 때 이렇게 보면 국내 기관들이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많더라고요. 항상. 항상 매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데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받아내더라고요. 지난번 만기에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만기는 아닌데 월말에 기관들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다시 받아내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월말이고 분기 말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리벨러싱 매물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나 시황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한 수급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런 수급적 요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표합니다. 31일 날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일 날은 3월 실업률 발표가 되거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우리 지금 테이퍼링 빨리 하지 않을까, 긴축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제중력이 올라오고 물가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연준은 지표를 몇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실업률 지표하고 물가 지표, PC 물가 지표를 보는데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예상은 3월 실업률이 그동안에 6.2%에서 6% 정도로 낮춰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위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월말, 분기말 기관들의 수급적인 요인이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드레싱. 옷 입는다 할 때 그 드레싱 같은 거죠?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 깔끔한 정리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기관이 분기나 월말이 지날 때쯤에 우리 포트 한번 싹 깔끔하게 조정하자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구나. 아니 이제 우리 채팅창에도 생소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청포로 가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오늘 채팅창에 왜 이렇게 박 부장님 다운됐냐고. 힘이 많이 좀 빠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제 또 할 수 있어요? 술은 뭐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요즘에 지쳐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가 아닌 타사도 몇 군데 전화를 어저께 해봤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내방을 하시냐 주문은 어떠냐라고 한번 질문을 좀 해봤더니 몇 군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투자분들은 여전히 객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네 라고 그랬더니 그분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이표 청약하려고 계좌들을 여러 군데 트는 거 다 묶어도 청약하려고 그런데 청약하자마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루 오르고 계속 빠지네. 아 그래요?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고 너무 소문이 퍼지고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좀 시황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직원들도 그래요. 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모르는 전화 저희 안 받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았더니 리딩방인데 주목을 저한테 리딩해주겠다고 추천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딩방에서 박 부장님한테 종목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받아보시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증권사 뭐 종목 좀 받아봐요. 증권사 직원입니다. 그냥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이면 뭐 안 받나요? 요즘 괜찮아요? 박병창이에요 그래도.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요즘 괜찮나요? 요즘 시장 안 좋은데 이럴 때 돈 벌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들의 심정이 뭐라도 좀 뭔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누구한테 어떤 거 좀 속 쉬어는 말을 들었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프론님도 사칭 많죠. 진짜 많아요. 톡도 있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는데 저도 지금 몇 개가 있어서 조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심리가 시장이 12주간 고점을 찍고 코스피가 조종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종목들도 약간 소위 저가주나 아니면 정치테마주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류들은 거의 대부분 오르지 못하거나 주춤주춤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마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냥 부동산하고 저는 부동산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처럼 자구나무 올라가고 자구나무 이렇게 계속 가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어렵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 또 섹터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그다음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좀 공부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거기에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성장주, 가치주 논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성장주는 100에서 한 80 내려오고 가치주는 50에서 한 70 올라오면 이 갭이 메워지면 새로운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확연하게 시장에 준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프라 투자입니다.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는 많이 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이것들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구간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나온 뉴스만 말씀을 좀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3조 달러 정도 돈 풀기라는 타이틀의 제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로, 다리 등 교통시설을 보강하고 재생에너지와 5G 통신에 미래 인프라 투자를 한다.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골드마삭스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골드마삭스 미국 인프라 개발 ETF 또는 건설 중장비인 캐터필라 또는 건축용 석재 모래 콘크리트인 벌컨 머티리얼즈, 이글 머티리얼즈 철강의 스틸 다이너믹스 농기계 건설 중장비의 디어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딱 여기에 발맞춰서 또 여기에 관련 종목들이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티시 요즘에 좋죠. 현대 일렉트리, 두산바켓, LS, 풍산 등이 수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들 종목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요. 이들 종목들은 아직까지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한 번 테마가 잡히면 3개월, 6개월 정도 가는 속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장주, 가치주, 농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변화가 생기지만 변화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테마나 새로운 섹터가 생기는 그런 경향을 갖으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얘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프라 쪽에 많은 관심이 그리고 돈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정도로 우리 부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칭 좀 하지 마세요. 박평양 부장님이 진짜 카카오 감이 있어요. 우리 유동헌 본부장도 나와 계신데 유동헌 본부장도 많지. 아, 많아요? 많으세요? 정프로 사칭 같은 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프로 사칭 누가 아는 거지, 정프로 사칭은. 자, 우리 함께해 주신 교보직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동헌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